자 조만문 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만문입니다 자 오늘은 더빙 공지를 하나 할겁니다 5월 둘째 주 더빙 공지인데요 자 이번에 더빙 공지는 새로운 더빙에 대한 안내입니다 지금 현재 11월 라든지 다양한 이런 더빙을 하고 있죠 셜록홈즈라든지 히오스라든지 게임에 관련된거 그리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 게임이라든지 뭔가를 몰라도 영화라든지 보편적으로 언더테일 말고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더빙을 많이 할건데 이번에 새롭게 나온 언차티드 퍼도 더빙을 할거에요 오늘 공지는 언차티드 퍼에 대한 공지입니다 언차티드 퍼는 간략히 소개를 하자면 주인공이 네이트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자신이 이제 계속해서 모험을 떠나면서 이런 보물이나 유적같은거를 떠나요 엘도라드의 황금성 혹은 뭐 이번에 나왔었던 작품 해적왕과 최후의 보물이죠 딱 봐도 뭔가 신바뜨의 모험같은 그런 느낌이죠 뭔가 놀이기구같은 그런 신바뜨의 모험같은거 타면은 서울랜드에서 뭔가 롯데월드에서 타면은 뭔가 안에 되게 막 모험가는 그런거 꾸며져있잖아요 그런 내용인데 한글화로 나와있고 굉장히 그래픽 좋고 상당히 여러분들이 좀 보실 때 영화같은 그런 게임이에요 이 게임에 대해서 안에 있는 그런 영상씬들을 더빙을 할건데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더빙을 하나 할거고 그리고 병맛 더빙을 할거에요 그래서 좀 대사를 바꿔서 진행을 할거고 이거는 좀 더 크게 봐야됩니다 베넥벤 층님하고 저하고 언차티드 퍼를 더빙을 하기 위해서 샀다고 보시면 되요 거의 스토리를 다 깨고 그 다음에 그 스토리를 즐기면서 아는 사람들이 이제 게임도 이제 게임도 하는거에요 저희가 게임도 더빙 쪽으로 하는거니까 언차티드 퍼를 본 사람들은 너무나도 재미있게 더빙을 볼 수 있게끔 만들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당분간 언차티드 영상이 10개가 될 수도 있고 20개가 될 수도 있고 상당히 많이 찍을건데 여러분들이 언차티드를 못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가 없어요 어 이제 앞으로 나오는 게임들도 계속해서 더빙을 해나갈거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더빙을 보시는 분들은 게임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 5법칙이라 보시면 되요 5법칙이 뭐냐면은 오늘 나온 영상을 최소 5편 인상은 본다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 이번에 새로 이런 게임이 나왔죠 여러분들은 제가 바라는 점이에요 뭐 그러면은 1편부터 이렇게 보고 5편까지는 좀 봐주세요 그 다음에 재미가 없다 이 게임 재미가 없다 그러면 영상 끄시기 바랍니다 어 그러면 여기도 말했지만 보고 재미가 없으면 영상은 나가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죠 어 평소에 제가 그 더빙을 더빙 말고도 비디오 게임을 되게 많이 편집을 해요 어 막히는 부분 편집하고 보는데 수월한 진행 편집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1편부터 15편까지 올린 언차티드 퍼도 10편을 편집했어요 10편을 3분의 2를 편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안보고 몰라요 그쵸? 그니까 보고 안보는게 아니라 안보고 안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뭘 하는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더빙 보시는 분들이 근데 이제 더빙을 이번 시즌은 언차티드 퍼를 상당히 많이 어... 많이 비중을 두고 진행을 할거에요 적어도 5월달 6월달은 그렇게 진행을 할거니까 언차티드 퍼를 꼭 정주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1편부터 어... 이제 계속해서 꾸준히 올릴건데 당분간은 언차티드 퍼를 계속해서 정주행을 해주세요 그래야지만이 더빙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꼭 여러분들께서 어... 언차티드 퍼를 어... 정주행을 끝까지 해주시고 어... 영상 더빙을 봐주시면 이해가 되고 더 재밌는 더빙 많이 올리려고 하는거니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